강영욱 부부의 직원 갑질 논란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가는데요. 지난 11일 전 직원 2명이 강영욱 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고소장에는 사내 메신저를 열어본 뒤 일부 내용을 공개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시민 모집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331명의 시민이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직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이들이 말하던 전 직원 10명 넘게 갑질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왜 2명 뿐일까요? 이들은 다른 전 직원들도 다 동조한다고 말하더니 정작 본인 혼자뿐이라 SNS에 고발인단을 모집하고 본인 외 한 명이 같이 고소, 고발을 같이 한 이유는 피해자들에게 남염 등의 허위사실로 프레임을 씌워 정신적 고통이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남염에 대한 허위사실 프레임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악플과 신상 털기가 도를 넘었고 불법 사찰당해도 마땅하다는 여론이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염 등의 허위사실 프레임은 결국 네이버 억스에 로그 기록이 있으니 오픈하면 진실 여부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폭로 여직원이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내가 사람 욕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직원이 본인이 7년 전 잘못을 저질러놓고 본인 잘못은 생각 못하고 강영욱 부부에게 잘못을 씌우려는 속셈으로 잘못된 내용을 폭로하여 여론의 악플 세례를 받자 강영욱 부부 때문에 내가 악플을 받는다고 고발인을 모집하여 고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요? 결국 이 직원은 갑자기 7년 전 얘기를 끄집어내 합의금을 받으려는 속셈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또한 언론의 인터뷰를 진행한 직원 외 한 명은 왜 나섰지 않는지 왜 해명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억울했다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폭로를 앞시고 얘기했던 반려견 레오를 방치해 똥칠하고 있었고 굶겨 죽여서 결국에는 차 트렁크에 실어서 버렸다는 내용과 탈의실도 없는 건물 공간에서 여자 탈의실 cctv로 훔쳐봤다는 내용 명절 선물로 스팸을 인당 50개씩 주고도 남아서 알아서 개인적으로 가져가라고 한 것을 배변봉투에 나눠준 것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직원도 아닌 계약직의 퇴직금 인센티브까지 다 받아놓고 겨우 9670원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말을 하였고 손님과 직원에게 뒷담하고 비하한 건 본인이면서 강영욱이 한 것처럼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점 화장실 수리해야 해서 차로 10분 거리라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도보로 3분 거리에 아는 식당 화장실을 이용했지만 화장실 시간을 통제했다고 거짓 폭로 건물 에폭시 공사를 근무하지 않는 주말 이틀 동안 하였지만 매일 출근한 강영욱이 마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근무 중에 공사를 한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휴일에 전화하여 해고하였다고 하였지만 전부 일정 조율을 해서 잘 정리했었던 상황에서 7,8년 근무한 직원도 단칼에 잘라버리는 인격 모독 쓰레기로 허위 폭로를 하였는데요. 본인들이 잘못된 내용을 폭로한 부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쑥 빼놓고 결국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입 꼭 다물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거짓된 정보로 여론몰이해 사회적으로 강영욱을 매장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가해자로서의 행위인데 마치 다른 사람 일처럼 모른 척 없었던 척하며 메신저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이페미 직원이 정말 무섭고 소름이 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정말 잘해주는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과연 여자들에 대해 고운 시선을 가질까요? 오히려 본인들이 잘못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억울하다. 여자라서 당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언론에서는 여기에 맞짱 붙이며 젠더 갈등 이슈로 몰아가고 있고요. 제가 사장이더라도 무서워서라도 앞으로는 여직원을 뽑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일개 계약직 직원이 강영욱에게 인센티브 퇴직금까지 받고 이게 부족했는지 8년 뒤에 이걸 이용해 고소의 합의금까지 받으려는 속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은 7, 8년 전 퇴사한 직원도 다시 보자입니다.